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평가사 김용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19회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저도 한 업계에 들어온 지가 연차로 하면 1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제가 수험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3년차에 동차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2년차 때 2차에 떨어지고 나서 3년차 때 1차 합격하고 바로 한 두 달 뒤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수험 기간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렴풋이 수험 기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합격을 하고 나니까 재밌었던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공부할 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합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정평가 업계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이제 여러 좋으신 선배님들 또 훌륭한 실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그야말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 부동산 정책의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 자격자로서 어떤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상권하고 학원으로 나누어있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맡게 됐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감정평가 관계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역시 국토의 개인 이용에 가는 법률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국가의 집과 정책 그 다음에 어떤 개발 계획의 토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나머지 법들 중에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권에서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기서 득점을 못하게 되면 이 뒤에 게 말짱 꽝이에요.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벌써 비율만 보아더라도 30%가 넘잖아요. 그럼 이거 30% 다 까고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에서는 당연히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와 함께 하실 학원에는 총 6가지 법률이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과거에 지적법이라고 했던 거죠.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그냥 부동산 등기법에 동생격 되는 그런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이랑 세트로 보시면 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랑.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섯 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되고 나셔도 현업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도 조금 주의깊게 살피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거기에 이제 중간에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 국유재산법은 4문제가 나온, 평균 똑같이 4문제씩 나왔네요. 매 시험마다. 10%인데 그럼 10점이잖아요. 100점 중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국유재산법이. 그래서 이 국유재산법은 제가 내용 강의에도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라. 이 부분을 막 길게, 깊게 공부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때문에 다른 법에서 득점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은 그냥 뭐 한 반 정도 맞추면 좋겠다. 아니면 한 문제 정도만 건져도 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스킵하는 개념으로.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두 개 합쳐서 여섯 문제인데 이건 다 맞추셔야죠.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우리 감정평가사와 직접 관련된 법이 이 두 가지 법률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드시 다 맞추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이 법에서는 말 그대로 목차에 나와 있다시피 그 감정평가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감정평가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두 개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징계, 과징금, 보칙, 벌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이 행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징계는 뭐냐면 우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어떠한 일탈 행위를 했을 때 행정행위로서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이런 식의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게 징계고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벌칙이란 건 뭐냐면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탈 행위의 정도가 과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어떤 형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투트랙으로 징계가 하나 있고 행정처분 형태의 징계가 하나 있고 또 행정형벌인 벌칙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들이 공공성을 띄워야 되고 일탈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 그것에 근간이 되는 법률인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여태까지 감정평가사 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30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격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유재산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의 시간에 물론 다 내용을 다루긴 하겠지만 조금 힘을 빼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제 수업 시간에 왜 바뀌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등기부 등이라고 되어 있는 저 3장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등기법의 동생격인 법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제외한 동산 채권 등도 부동산 등기하는 것처럼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동화가 유용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크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법률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든 가만히 찍기만 해도 확률이 20%인 거잖아요. 오지선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확실하게 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하는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무슨 1차 시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시험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